야 여기 써있네 야 여기 써있네 시큐리티 카드가 있네 시큐리티 카드가 있네 뭐야? 시큐리티 카드 시오가 발견했어 여기 써있어 와 뭐야 너 그러면 이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써있는 게 1부터 30까지 써있는데 1에는 KG 2에는 IG 3에는 CY 이런 식으로 번호당 2개의 글자가 써있단 말이에요 오지고 오지구 오지가 또 있긴 있어 16이 오지야 그러면 혹시 오지구를 찾아보자 오지구를 오지구? 암호가 이게 번호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번호가 아닐 수도 있어 예 9면은 K5나 G5여야 되니까 그럼 K5에 또 그냥 5일 없나? 하나만? 19 오지가 16이 잠깐만 19 오제이 그리고 0이는 IG 그리고 10은 유엠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날짜가 있길래 15분 그러네 파일명이 번호로 딱딱떡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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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아니지, 이거 아래 같이 있잖아. 아니요, 될 것 같은데 형, 왜냐하면 이거 자석으로 해서 모양만 이렇게 좀 옮겨서 들어서 빼면 되잖아요. 자석 맞네. 어, 자석인 것 같은데 진짜. 자석이 있는데. 아니 뭐 자석은 없지만. 어? 잠깐만. 그럼 뭘 찾아와야 되네. 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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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석? 어? 뭐하고? 셰킷. 후! 후! 아, 이거다. 아, 이거다. 셰킷 셰킷. 아, 이게 왜 걸려있네 했네. 어디에,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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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석 있었어? 이게 엄청 센 자석이거든. 어디에, 어디에. 이게 왜 걸려있네 했거든. 아, 벗고 왔어 벗고 왔어 벗고 왔어. 벗고 왔어 벗고 왔어. 어디에, 어디에 있었는데. 아하. 진짜 천재다 이거는. 진짜? 진짜? 여기도 여기도 같이. 우와. 우와. 이거 어디에 걸렸었는데. 이게 그 아까. 7판에 있었어. 7판에 있었어. 움직여? 붙긴 붙어. 양쪽으로 들어야 되나? 양쪽으로. 아니면 자석을 더 더. 두 개가 달라요 형? 이런 것도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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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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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위로 들어보면 안 돼?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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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대박이다. 이거를. 우와. 된다 된다. 계속 비비니까 되네. 요렇게 해서 넣는 게 있는 거 아이가? 네. 그렇죠. 꼭 이렇게 한 번에 샥 하면 안 돼요? 이건 하면 될 것 같아요. 시간만 두자면. 이야 세상에 이거를. 진짜 신동이 대단하다. 그거를 눈썹을 딱 끼겠다가. 정민이 형 대단이야. 가져오는 거는. 정민이 형 이거 찾았잖아. 말도 안 되는. 얘기했어. 어? 어? 이게 위로 빼야 되는데 그게 위로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야 되거나. 아 위로 뺐을 땐 이걸 딱 해줘야 되는데. 아니 한쪽으로 이렇게 위로 올려봐봐. 그냥. 흔들면서 딱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쭉 올려봐봐. 그냥 이렇게 막 올려봐. 내려봐. 아유 내려봐. 아유 내려봐. 어. 어 내려 내려. 내려 내려. 키워야 내려. 잠깐만. 키워야 내가 흔들어줄게. 흔들어줘야. 얘. 이 왼쪽으로. 키워야 왼쪽으로. 형 형 형. 형 형. 왼쪽으로 한번 한번. 내려. 탁. 탁 탁 탁 탁. 됐다 됐다 됐다. 좋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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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아 되네 이거 또. 아우 참. 아 내려 내려 내려. 됐어 되고 있어. 좀만 더 좀만 더. 어우 힘으로 그냥. 이거 톡 치면 올라갈 것 같은데. 됐어 됐어. 다 왔어 다 왔어. 뭐야 이거 맞는 거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아래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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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됐다.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비호야 한다. 다 왔어. 어. 됐다. 그런 식으로. 다 왔어. 다 왔어. 포기하면 안 돼. 제발. 됐어. 쭉 쭉 쭉. 다 왔어. 쭉 땡기 쭉 땡기 밑으로. 쭉 땡기. 비호야 쭉 땡기. 뭐 이렇게 사이 늘 수 있는 걸 가져야겠다. 됐다 됐어. 쭉 쭉 쭉. 다 왔어. 다 왔어.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잠깐만 잠깐만. 그 예 standbyaba. 그럼 또 전 archive 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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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낀데. 다 같이 같이.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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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김태는 거 아니야? 한 김태는 거 아니야? 한 김태는 거 아니야? 한 김태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언어를 이렇게 만드는 건가 봐요. 야 그럼 말 된다 이거. 이렇게 해서 언어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대박. 이거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하나부터, 처음부터. 우리가 위에 처음에 이렇게 3개 써 있는 거 있잖아, 처음에 이렇게 3개 써 있는 건 검은탑. 검은탑을 움직이는 방법이에요. 아, 진짜? 왜? 뭐가 방법인가? 일단 천천히 설명해줘. 이 검은탑이 있어요. 어, 여기 있다! 이 검은탑이 있고, 이거는 방법이에요. 근데 두 번째가 움직이는 게 이거예요. 어. 이 물체를 움직이다를 더해서 이것을 움직이다인데 그러면 검은탑을 움직이는 방법인 거예요. 방법, 노하우. 검은탑을 움직이는 노하우. 오케이. 그 방법이 쫙 써 있는 거죠. 그걸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진짜 전화가 되는 거긴 하네. 네, 안녕하세요. 출동 보안 서비스 백봉입니다. 정원 레이저 보안 장치에서 인상 신호가 갑니다. 아까 그거죠? 응. 지금 우리나라가 이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종목. 종목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다 죽기 때문에 이걸 싹 해놓고 나냐고 가족들하고 살아야 했다고 해서 해놓은 거고 안전한 펑커가 어디 있는 거죠, 이 집안에. 안녕하세요. 출동 보안 서비스 백봉입니다. 정원 레이저 보안 장치. 형님, 저 달식입니다. 전달식. 형님, 저 달식입니다. 전달식. 뭐야 이거?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혹시 피아노 치면 뭐가 나오나? 혹시 피아노 칠 줄 알아? 칠 줄 알아? 어?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이름 맞다, 이름 맞다. 그치, 그치. 봐봐, 그치. 봐봐, 봐봐. 뭐야? 어? 어떤 거야? 지금 뭐가 소리 나는데? 어, 여기. 밑에 소리 난 거 같은데? 피아노를 못 쳐. 이 등에서 뭐가 있어? 피아노 칠 줄 아는 사람? 없어요? 이게 엘리젤을 위하는가? 미래 미래 미시래 돌아. 이렇게 한번 볼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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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 했어 형, 뭐 했어? 뭐야? 형 뭐 했어요? 왜 그래요? 아우. 뭔데? 피아노 쳤더니 문이 열렸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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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이거 그거야? 그래 그래 우리 그거. 대박. 대박. 피아노가 놓아져 있는 건 누가 봐도 피아노를 쳐라 라는 느낌이었고 갑자기 오르골 이거 열었던 게 생각이 갑자기 딱 나더라고요. 엘리젤을 위하여 앞부분 난 여기까지 배웠었어요. 근데 이 이걸 까먹고 이 앞부분만 딱 기억나는 거예요. 그게 아무였어? 나 이거밖에 몰라. 이 다음 몰라. 이게 미래 미래 미시래더라. 와. 대박. 아 진짜. 다음 설명을 만족하는 세 자리 수를 구하시오. 세 자리고. 첫 번째, 10의 자리 숫자는 0입니다. 10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꾸면 처음 수보다 198 커집니다. 10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에 91을 더하면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숫자가 같아집니다. 이제 빨리 알아내라. 이제 풀 수 있으니까 방정식으로 하면 돼. 10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에 91을 더하네. 어? 이게 이상하네? 어? 이게 이상하네? 왜? 일단은 형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 만족시키려면 어? 200이면 돼요. 2, 0, 0. 왜냐하면 10의 자리 숫자가 0이고 2, 0, 0이라고 치면 100의 자리하고 1의 자리 숫자를 바꾸면 어. 0, 0, 2잖아요. 그럼 0, 0, 2하고 200은 198 차이가 맞잖아요. 근데 0, 0, 2에다가 91을 더하면 똑같아지지가 않잖아. 93니까. 어. 그러면 아니라는 건데? 네. 다른 숫자인 것 같은데?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거 만둣찌 맛있단다 아이가. 그치? 맞죠. 이리로 나가면. 그랬나? 아니면 반대로 가볼래? 111이나 2이나 333에다가 91을 빼고 잠깐만. 198을 해보면 되는 거잖아. 0, 0, 2. 이게 멍정식이라 예를 들면 55 그냥 해버려서 빼기 92는 463이잖아. 그러면은 빼기 363 X 더하기 Y는 이게 아닌가? 99 아니네. 그럼 55는 아니야. 이렇게 해야 근데 가운데는 0이어야 되니까 땡 0땡이 돼야 돼. 92를 빼면? 네. 12 숫자 6자리. 그러면 99 아니야? 999 아니야? 마지막에? 빼기 92는? 907이야. 그러면은 빼기 709 해볼까? 빼기 709 709 709는? 198. 됐다. 맞지? 907호 709호 709호다. 709호다.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한테? 어? 그래? 그러면 내가 하는 방식으로 해보자. 그래서 막 대입으로 해봤거든요. 근데 바로 딱 나왔어. 그래서 그때 또 마지막은 역시 엔딩 요정은 나의 것이다. 이거 이거 보니까 이쪽이 열릴 것 같은데 느낌이? 이거 하면? 어. 번호를 누르면 여기가 열린다고? 아! 아! 혹시 이게 304호? 이게 304호? 그래서 이게 비밀번호? 그럴 수도 있네. 4호? 아 그 안에 뭐가 있었냐고 한번 물어보지 않습니까? 중요한지. 그 방 안에 뭐가 있었나요? 그 방 안에는 신문지들이 스포츠 기사가 엄청 많이 벽에 붙어있어요. 야구 기사 중심으로. 야구? 오늘 야구가 뭐가 있네. 야구를 좋아하나. 이거 야구 코미디고 노이트로가 나오고 헉! 그러면 이게 응. 야구 그건가? 야구 뭐? 야구 그 아니. 1, 2, 3, 4, 5, 6, 7, 8, 9 근데 10개야. 10개, 10개, 20개야. 아니 근데 연장이 하나 더 갔을 수도 있고 연장 10회? 근데 뭔가 좀 그럴싸하죠? 몇 대 몇, 몇 대 몇 개. 잘 어울리긴 하네. 응.